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서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오늘 개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특히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호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도체가 좋지 않았는데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번 분기가 3분기. 그래도 이익이 조단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지난달로 했고 최악을 찍은 것 같고요. 바닥 찍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오늘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말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고 재정 상황도 굉장히 악화가 됐죠. 거의 450조 이상. 우리가 건국 이후에 문재인 정부 전까지 국가 부채가 한 600조 정도 됐어요. 그런데 단 5년 동안 거의 한 450조 되는 국가 부채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긴축 재정을 시작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체 추가 경쟁 예산 없이 긴축 경쟁을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국가 부채가 지금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걸로 일단 드러났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이래 국가 부채 증가 속도 속도가 가장 느리다. 문재인 때랑 비교해보면 문재인 때의 증가 속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반 정도인데요. 두 배가 빠르다. 두 배나 빨랐다 이거예요. 네. 참 국가 부채가 우리가 재정 안전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면요. 그다음에 다 이 청구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산림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면 나중에 청구서 다 날아오잖아요. 우리 카드 청구서 날아오듯이 그게 또 이 국가산림하고 똑같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결국 세금을 내고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 지금 0.8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상가상이 된 거죠. 그렇죠. 설상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난제 중에 난제니까 똑부러진 솔루션이 없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출산이 더 악화되는데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르다? 그럼 미래 세대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요. 암울한 겁니다. 자꾸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꾸 예산을 더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쓸 건데요? 자기들은 한 푼도 저거 하지 않으면서 계속 국가보고만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 어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명부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무슨 투표를 직접 개표를 갖다가 상황을 조작할 수도 있고 다 기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선거 아마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가시면 신분증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분증을 이렇게 기계에다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맞는지 그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당 한 11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17,000대를 한 190억 정도 들여서 이걸 이제 선관위가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알고 봤더니요. 실제 성능평가를 해보니까 10% 정도가 오류가 나더래요. 그러니까요. 그 디지털 또 신분증 또 실제 이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집어넣어봤더니 60건을 검증을 해봤는데 6건이 실패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개인지 누군지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 오류. 인식 오류. 이게 신분증.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본투표하고 달리 본투표는 자기 주거지에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요. 그 선건명부가 쫙 나와 있고. 네. 그 신분증을 내면 아 이 사람이구나 거기 체크하고 바로 이제 투표용지 주지만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신원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원확인을 위한 전자기계입니다. 본인 확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스캔을 해가지고 본인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건데 아니 실패율이 10%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율이 60건을 했는데 여기는 6건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건만 실패한 업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업체가 단가도 더 낮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입찰 과정에서 실패율도 높고 단가도 세게 제시한 곳을 다른 무슨 점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를 선정해버렸다는 거죠. 그 업체는 탈락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실패율도 낮고 가격도 저렴하게 제시를 한 그 업체는 탈락시키고 여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더군다나 저희들 앞으로 사전투표제 정말 폐지운동을 좀 한 번 할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이 사전투표제는 전국 어디서 가능한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아무 데서나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정신에도 보면 어떤 사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사전투표제라는 게 사실은 본투표보다 더 많이 지금 진행이 돼.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또 보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투표율이 한 9. 몇 퍼센트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일을요. 뒤로 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제 지호님 제시해 줬듯이 본투표일을 한 며칠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정확한데 다른 지역에서 가서 하면 안 했던 사람이 한 것처럼 했던 사람이 또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기계 있잖아요. 본연확인 기계. 이게 내년 총선에 쓰려고 지금 이거를 입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당 110만 원, 17,000대를 전국적으로 다 이거를 저기를 한다는 거죠. 배급을. 그런데 예산이 190억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얼마냐? 37%였어요. 그러면 20대 대통령 선거로 따지면요. 그 당시에 37%면 유권자가 163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163만 명의 신원 확인을 사전투표한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진짜 아수라장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기계를 갖다 놓고 여기 국민 혈세 190억 원을 밀어줬다? 이건 분명히 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 감사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검사가 있고 직무 감찰이 있는데 선관위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그나마 있는 건 직무 감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까.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느 곳이든 감사원이 회계검사는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원이 됐든 국회가 됐든 어디든 다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계검사 받아야죠. 감독님 그 실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선거 현장에 가시면 직접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신분증을 넣어서 확인하는 기계인데 저게 지금 오류율이 10%나 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제 밤에 탈북민 600여 명을 일괄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을 전극 북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일단 보낸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참 인권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이 이제 이른바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다 보니까 자국 인권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인권 개념이 좀 약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보냅니까? 사실상 난민인데. 오늘 또 송영길이가 국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 시위를 벌였습니다. 더 이상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이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서울지방검찰청 앞에 가서 또 생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될 텐데 못 참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압수수색을 안 당하는 방법이 뭐예요? 압수수색이 나오면 그거 강제수사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겠다? 네. 그리고 보험부가 오늘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 사업을 중단하라. 그리고 흉상 철거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오늘 그 보험부 국가보험부 박민식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6.25 때 전쟁 당시에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은 팔로군 행진군과 조선인민군 행진군을 만든 정율성.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권고를 했는데 바로 또 광기정 광주시장은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험부의 공식적인 권고마저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아마 뭐 광주시민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박범계 관련해서 박범계가 미국 출장 중에 1억 원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니까 박범계가 김준영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따라가서 따라가서 이제 여기서 저걸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갖기 전에 뭐랬냐 2천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했대요. 글쎄요. 용역을 주고 보니까 용역을 2천만 원짜리를 주고 또 여름 갈 때 같이 전 일정을 동행한 건 아니고 이 김준영 씨가 자기는 다른 일로 그 워싱턴 디스에 가 있다가 박범계가 온다는 걸 알고 하루를 자기에게 할애를 해가지고 박범계를 좀 도움을 주도록 했다. 뭐 이런 건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하루치 그 수고료를 또 106만 원을 챙겨요. 일비가 29만 원이고요. 하루치인데 식비가 77만 원인데 하루 뭘 얼마나 드셨길래 77만 원이래요. 하루. 드셨길래 앞에 뭐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죠. 엑스 드셨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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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드셨길래 이분은 77만 원어치나 하루하루 딱 먹고. 아주 잘 드십니다. 그냥. 아주 국가 예산으로 그냥 잘 드세요. 진짜. 그래 놔놓고 또 2천만 원을 다 용역 계약을 하고. 이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아주 대표적인 친문 친 이재명.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잖아요. 이재명 캠프에서 무슨 뭐 특위 위원장인가 맡았고요. 이 사람이 노을적인 친중파예요. 진짜 웃긴 게 이 사람이 박사학위는 미국서 받았잖아요. 조지와신던대학이 자기 모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가 조지와신던대와서 강연한다니까 자기가 조언도 해주고 검토도 해주고 그랬다는 건데 이 양반이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난 6일 1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어디 특강을 갔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떠버렸냐 하면 김준영이가. 지금 세계는 중국에 중독돼 있어갖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 중국에 중독돼 있다. 중국은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의 세계전략은 새로운 실크로드 과거 중국을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운명적 상황이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나야 된다. 중국은 확 보내버리죠. 이게 토착장께예요. 이런 자들은 토착외국어 아니고 토착장께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